버터는 정확하게 요기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요 이건 밀어라! 5, 2, 3, 2, 1 어떻게 해… 거품이다! 여러분!! 와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 막 입술이 파르르 떨려가지고 한번만 다시 볼게 미쳤다 진짜 버터는 정확하게 욕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요 제가 몇번 욕을 하는지 카운트를 세 볼게요 한 번 한 번 잔신이 쳐보고 있어요 지금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지금 방금 김태형씨 잔신이 보고합니다 정우석씨 나시 경고에요 진짜 경고에요 이게 경고입니다 심하게 예를 들어서 레드카드 아시겠어요 레드카드에요 삐위 김석진씨 눈빛 경고 완전 경고 지금 경고 세 번 쌓였어 지금 두 번째 방금 정우석씨 당신 웃음과 경고 실세 없이 경고나 경고에요 그 눈빛 경고야 당신 경고야 그 경고 그 여기 이거 뭐야 피어싱이랑 그 눈은 같이는 경고야 같이하면 경고 다 됐다 진짜 다 됐어 여기 경고 다발지역이야 여기 이 엘리베이터 경고 다발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똑바로 차려야겠네 진짜 땀이 흥거네 여기 진짜 땀이 흥거네 여기 내가 진짜 이 머리 티저로 봤으니까 망정 이제 망치민씨 저 머리 진짜 그 미소가 내가 경고에요 망정 손키스 이거 내가 경고라고 했죠 당신 이거 발끝된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요 김난준씨 이거 안 돼요 이거 컷 이거 안 돼요 여기 이거 완전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기 여기 이 머리 이 머리 묶은 거랑 이거 토 나는 거 안 된다고요 정우석씨 안 된다고요 그렇게 춤추시는 거 안 돼요 민윤기씨 민윤기씨 리듬 타지마시고요 여기 아 김석진씨 왜 춤연습을 그렇게 빡세게 하셨냐고요 미쳤네 진짜 아 아 작정을 했어 아미래 아미 보셨어요 여러분 ㅋㅋㅋㅋ 거 아미 내가 그러면서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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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진짜 미쳤다 아 이거였다 아 그런거였나요? 이렇게 나고 오 이거 좋네요 hotter, sweeter, cooler butter 오케이 that's cool good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방탄이 방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원클릭 스밍 리스트 올려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셔서 각자 이용하시는 응원 사이트에서 리스트 받으셔서 스밍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스밍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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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